안녕하십니까 야구리입니다 오늘 영상 한 편 찍고 잠깐 왔습니다 남은 술로 한 잔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구독해주신 1000명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1000명이 넘어서 드디어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광고가 올라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이고 여러분들이 또 잘 구독도 해주시고 봐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년을 강타한 그놈의 질병 그런 게 1년 동안 있었고 저도 뭐 1년 동안 해서 1000분이 저를 구독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 제작진이랑 많은 거를 상의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영상들 그리고 좀 재미난 영상들 이런 걸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질병이 조금 넘어갔을 때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야불이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니까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불이! 아쉽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겠습니다 땡큐! 아... 쉽지 않았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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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